이 삶은 어쩌면 끊임없는 걸 더 맨날 혼나야 없는 거잖아 더 맨날 살을 수 없다는 걸 뭐 이런지 알면서도 많이 두 번은 너를 쫓아야만해 I can't get down my dream 잃어버렸던 그 꿈 속에서 깨어낼 순 없어 I can't get down my dream I can't get down my dream 한결? 네 네 한결씨의 존재감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다른 멤버들이 조금 안 보였어요 한결씨한테는 그래도 너무 좋지만 팀으로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해서 못 늘어드렸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들 한결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13C팀에는 새로운 보석을 발견을 했어요 준서 이 조각을 보이면서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게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